우리 집에서 그렇게 안 먼데 비행기가 있는걸로 아는데 그랬던 것 같은데 비행기 위치가 바뀌었나? 설산 경치 봐라 찾았다 여기다 찾았어? 찾았다 찾았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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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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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백드라곤 살아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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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빨리 도망가 일로와 빨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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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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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 개많이 와 빨리 도망와 지금 개많이 와 지금 개많이와 왜이렇게 이런방 보고 뛰어와 야 빨리발리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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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밧줄타고 2 두르고 바로 내려봐 그냥 오케오케 2? 2? 어 받쳐있어 2 오케오케오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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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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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시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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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쭉 밑으로 시프트 알았어 시프트 하고 내려가니까 어 뭐야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됐다 오 형 우리 여기까지인가? 내려가 내려가 쭉 내려가 내려왔어 내려왔어 난 내려왔어 어떻게 형 내가 또 먼저 내려왔지? 오우C 뼈다 뼈뼈 뼈 먹어야 되겠다 여기서 오 깜짝이야 아아 나 얼굴 리얼 깜짝 놀랐네 아 뭐 외계인인 줄 알았네 그거 니 얼굴에 똑같은거야 우와아 이 밑에 뭐야 이거 우와 이 그림 뭐야 이거 되게 변했다 야 이거 원주민이 그린 그림이야 이거? 그래? 비행기? 어이 미친 그거 아니까? 여기 설정보면은 처음에 그 애기 데리고 가잖아 비행기에서 올라가보자 혹시 걔를 여기다 두고 어 그치 정신 그 외계인으로 아니 외계인이 된다 원조미 만들고 있는거 아니야? 세뇌교육 시켜가지고 어 이쪽 아니야 일로 일로 동굴 오니까 진짜 리얼 일로다 여기다 아 다왔어 다왔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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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타나 카타나 오 불 꺼지지마 제발 여기 바위 틈이 있거든 그렇지 어 맞아 여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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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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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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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걸어 천천히 천천히 걸어 천천히 걸어 천천히 걸어 천천히 걸어 천천히 걸어 아 여기 도착했다 어 여기다 여기 와 카타나 와아아아 아이엠 소드 마스터 마스터 오어어어어 뭐야 어 형 형형형형 카타나 없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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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오케 좋아 좋아 와 여기 여기 뭐야? 형 여기 돈 게많아 리얼 돈충 와 이거... 와앵 돈 먹어 돈다 먹어 생비품 형이 먹어 우리 내가 중요한 거 먹을게 다 먹어져 시계가 몇 개야? 미쳤네 뭐지 알켜 실험한거야? 뭐한거지 여기서? 이게 무슨 실험이지? 의식 같은데 실험보다는 어우 나 이거 안먹어 나 징그려서 못먹어 이거 밥같은걸 여기다 이렇게 놔둬 구덕이같은건데 아 나 더이상 못먹어 저게 너무 많아서 뭐야 누가 나 밀는거야 형이 나 밀었어 지금 아니야 형이 나 밀었어 가자 이제 집에 가서 세이브 마운드 뒤졌다 이제 지렸다 여러분들 여러분 추천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카타나를 진짜 한시간 넘게 찾았다 진짜 아 버리고 가야지 아 나 오늘 카타나 찾을거란 생각 못했네 쟤는 동굴에서 딱 필요한거만 쏙 빼앗네 아 야 올라가면 또 올라가자마자 걔네들 있는거 아냐 아 뭐야 아 나 피달았네 아 많이 안달았어 올라가면 올라가자마자 걔네들 있는거 아냐 그럴 수도 있지 아 형설이구나 아 식겁했다 올라가자마자 우리 죽는거 아냐 올라가면 이젠 그래도 우리 카타나 딱 두명 있으니까 올라가자마자 한명은 죽는거 아냐 어 스태미너 없다 뜨네 어 나도 뭐하나 먹을까 어 못먹네 지금도 클렸다 아 좀 기다리겠다 일단 올라가 가만있으면 차는구나 스태미너가 가만있으면 스태미너 차 근데 없어도 어차피 올라가지는데 어 그렇긴해 맞아 맞아 그럼 저 끝에서 그냥 채우는게 낫지 않을까 아 그래 그래 그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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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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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필 또 밤이야 그러네 스태미너 좀 채우고 마치 히말리아 올라갔때 이런 느낌이겠지 상대 엉덩이를 보면서 올라가네 상대 엉덩이 신경도 안쓸걸 다음 타임 뭐야 뭐야 있어 저 있네 저 있어 개같은거 착 착 아 와 나 뒤죽 bounce 야 카타나보다 도끼가 더 센거 같아 이런 개같은거 어? 잠깐만잠깐만 이거 먹어먹어 잠깐만 스피드 데미지 데미지 6칸 에? 도끼가 더 센데? 도끼가 더 센거 같애 도끼가 더 칸이 많아 한칸 더 많아 그러네 스피드가 더 빠르네 아 근데 스피드가 빠르고 근데 도끼는 블락이 좋아 블락도 할 수 있나? 근데 블락 안쎄잖아 온클릭 아 그래? 아 우린 안해 그러고 있는거 몰랐네 근데 카타나는 스피드가 빠르니까 내가 도끼로 널 못해니까 니가 카타나를 업해요 그래그래그래 스테민 없어 스테민 없어 하나 먹어야겠다 됐어 가가가 가가가 이빨 박아야겠다 여기다 이빨 박을 수 있나? 뭔졸이야? 왼쪽에 방금 뭐 뛰어다녔어 나 간다! 카타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? 어 카타나 업그레이드 안 돼 안 돼? 아... 여기다 업그레이드면 간짓네 나 간다 데미지 개 세질텐데 나 스테미나 만땅이니까 다 따를 때까지 뛴다 나도야 아 그래 어? 좀 빠르다 그렇지 너도 좀 뜀박진 좀 한다? 응 그렇지 하하하하 생존 게임에서 생존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팀박진이야 어? 뭐야 여기 들어가는데 바로 있었네 우리집? 여기 우리집은 이렇게 가까웠어? 이 동굴 아냐 이동굴 아냐 이동굴 아냐 이동굴 너무 위험하나? 어 하자 그래도 위험해 맞자 우리 다 저기로 가서 안전했나 뭐 우리도 다 위험했지 근데 진짜 우리집이랑 가까웠네 그래 어디야 어디야 저기 문으로 문으로 나오면 정문으로 달리면 되네 그냥 이 문으로 나오면 아... 리얼 대박 와 저거 앞에 놔두고 이렇게 해맸단 말인가? 으 información 솔직히 다른 데 가서 고생 엄청 했잖아 그럴바엔 저기 들어가서 한 번 고생하는 게 낫지 됐게 이럴수가 오!! 와!! 백 두라고운 여기 왜 있어? fragment 여기 백 두라고운 집에 왜 있지? 와 잠시만 잠깐만 잠깐만 마모라 들어가서 세이브해 세이브해 세이브하고 죽으면 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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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서 세이브 집에 가서 세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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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세이브 이제 멈썼어 나 다운먹은 것 같아 마모나 난 됐어 나 여기까지인 것 같아 형 다운먹었어? 나 지금 멈썼어 빨리 가서 잡아봐 뻥치지마 형 고개 움직이는 거 봤어 지금 나 화면 꺼운데? 거짓말 치지마 진짜 나 화면이 꺼매 이런 개 같은 거! 화면이 꺼매 마모나 빨리 빨리 잡고 있어 잡고 있어? 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어 저거 죽어야 죽여야 돼 이거 터지면 난리난다 어우우 씨 get the fuck 형 나 누웠어 내가 도와줄게 그럼 굴해야지 아니야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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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왔어 착 착 착 착 이게 와리가리 헤뜨기 샷 아 빡쳐 나이스 아니 같이 싸울 수 있는 걸 왜 거짓말을 쳐 방금 화면 들어왔어 하하하하 어 쟤 찾아 쟤 찾아 살아났어 오 잠깐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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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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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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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이래 왜이래 쟤 좀 치워봐 나 안보여 나 어 옆에 있잖아 아니 난 어디 어디 나 시체가 없어 나 진짜? 어 어떡하지 거기 뭐있는데 나 시체가 없는데 시체가 있잖아 없어? 어 나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 그래 그러면은 뭐 내가 그냥 다음에 다음 방송부터 미지 뭐 거기 뭐가 있는데 한번 봐봐 어차피 편집할 거 싫어 어떤지 나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안돼 안돼 안돼? 여기는 살려야 돼 이 부위는 살려야 돼 앞부분은 편집하고 어 엑스탑 여보세요 불피면 더 온다니까요 어 왔다 엑스칼리버의 위력을 그때 하냐? 그래 야 엑스칼月 안좋다 이게 생각보다 별론게 애를 안넘어져 그래서 이게 계속 맞아 너 ren는 회복 도끼야. 도끼가 제일이야. 그렇지? 내가 볼 때 칼은 새잡는 용이야. 그런 것 같기도 하다. 새 잡을 때 좋겠다. 빠른 공석으로 쇠를 난도질한다. 아 그러네. 위에 있는 새 잡기도 좋네. 새 잡는 용이네 칼은. 으어어아어어아어어어엏 야 헤호헤호헤 ф호 아앜 일단 피가하네 나 얘넨 나는 진짜 이빨났다 지룬다 지뢰 도끼 돌아 도끼 나 새 쫓고있어 얘네들 근데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 도끼야 뭐 돌아와시나aros 아 난 또 피다네 난 진짜 이빨 나왔다 지린다 지려 도끼 들어와 도끼 나 새 쫓고 있어 얘네들 근데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? 그냥 뭐 들어왔시나 보지? 이런 젠장 오 여자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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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야 여자 안돼 내가 회뜰게 오케이 어 됐어 잘했어 와 음료수 중에 환타라고 적혀있는게 있네 구워야겠다 나이스 깃털 좋았어 깃털 와 새 개많아 여자 또 왔다 여자 또 왔어? 여자 다 죽여버려 오케이 알았어 나 맙니다 오케이 방송할 수 있게 해줄게 고마워 와 깃털 막 날아가네 어 근데 날아가면 살아라 됐어 현실적인건가 이거 이거 생각보다 깃털이 많이 나왔구나 엄청 많이 나와 이거 잘 죽기만 하면 돼 잘 죽기만 잘 죽기만 야 근데 칼로 잡는건 너무 쉽다 칼로 새 잡는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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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자 아 오늘 안찼다 그래도 외벽 치고 카타나도 모았고 백드라곤도 잡았고 백드라곤도 잡고 할건 다 했네 여러분들 아 오늘 아이고 어어어어 아 클릭 미스 아니 지금 이 형이 진짜 아니 클릭 미스 나 지금 죽을 뻔 했어 어 어 화면이 지금 갈뻔해서 거의 아 됐다 잠깐만 세이브 어떻게 해 됐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합시다 아 재밌었어요 아 자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구요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유튜브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 어 당일 올라오는 영상 1편 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판 아프리카 분들 생존게임 이렇게 어 조진구와 룬 라이몽의 생존게임 포레스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아